오늘 형제와 바라기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형제의 소송입니다. 저는 뭐 심학교도 가고 주님 인도로 초교파도 갔는데 초교파 안에서도 벽을 세우더라고요. 주님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합형케 했는데 벽 안에 갇혀져 있는 모습에 이제는 빛을 성도 스스로 형제라게 부끄러지 않는 그런 거 있습니다. 지옥 강서에 있고요. 강서에서 형제 상도들께 모여서 주님의 하나되면 나타내고 싶습니다. 금식도 주님이 하신 금식을 배우고 싶고 40일 금식도 하셨잖아요. 먹을 때는 많고 드시기도 하시고 주님 따라서 먹고 마시고 집자가도 하고 부활도 하고 상도가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